LA 카운트의 코로나19 수치가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가주 보건당국은 몇몇 요소들로 인해 수치가 또 급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UCLA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외국어 수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어입니다. 또 지구에서 최고 부호 1위, 2위가 우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보면 LA와 오렌지 카운트에서 코로나19 수치가 많이 감소하고 있네요. 네, 먼저 어제 LA 카운트 신규 확진자 수는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123명.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1만 명을 훌쩍 넘은 때가 있었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5천 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4천 명대로 줄어들더니 어제 3천 명대로 더 내려간 겁니다. 물론 일요일에는 좀 이렇게 수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긴 한데 3천 명대는 정말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LA 사망자도 어제 89명을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대에서 꽤 오랫동안 움직이질 않았었는데요. 지난달 중순만 하더라도 241명. 그런데 3주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병원 입원 환자도 4천 명대로 1월 초 8천 명대에서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함께 살펴보면요. 어제 신규 확진자 1,187명으로 1,000명대였고요. 사망자 5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1,093명으로 그 전날 1,164명에서 역시 줄었고요. 중환자실 환자 수 347명에서 33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입원 환자도 꾸준하게 감소세 보이는 등 LA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수치를 봤을 때 확실히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수치상으로는 고무적인데 보건국인 그래도 이 수치가 다시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팬데믹 후 보면 지금까지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 땡스키빙 연휴 이후에 그리고 다저스 레이커스 우승 이후에 코로나19 수치 급증에 영향을 분명히 미쳤고요. 이런 요소가 이번에도 앞으로 몇몇 있는데요. 남가주 각 보건국은 우선 어제 슈퍼볼 경기에 따른 급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슈퍼볼은 어제 끝났습니다만 이로 인한 수치의 급증은 한 2주 정도 지나야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슈퍼볼이 다 치러진 후에도 보건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슈퍼볼은 대체로 다 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LA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그 외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곳도 몇몇 포착이 됐습니다. LA는 식당들에 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밖은 대체로 조용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 롱비치 쪽. 롱비치는 LA 카운티에 속하지만 자체 보건국이 따로 있죠. 그래서 LA 카운티 명령과는 달리 이 롱비치에서는 음식점에 TV 설치가 가능했는데요. 그랬더니 함께 모여서 슈퍼볼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특히 롱비치 주민들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롱비치에 살지 않더라도 그런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간 겁니다. 실제로 LA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일부 그쪽으로 가서 식당에서 함께 모여 슈퍼볼을 관람했는데요. ABC7 방송에 인터뷰한 한 주민은 자신은 웨스트 LA에 살고 있는데 식당에서 슈퍼볼 경기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롱비치여서 일부러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거리 띄워서 안고 안전하게 봤다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좀 의식하곤 있었습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슈퍼볼 때문에 몇 주 후에 과연 수치가 올라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렇게 좀 막연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이곳 LA에서는 확실히 좀 밖이 한산해서 그런지 급증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슈퍼볼 말고 또 요즘 뭐 이렇게 급증할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발렌타인시데이입니다. 발렌타인시데이는 다음 주인가요? 오는 14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군요. 네. 그런데 발렌타인시데이는 보통 이제 연인들끼리 식사하는 정도니까 여러 명이 함께 다 같이 모인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런 사적인 모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거주하는 사람 외 사람들과는 모이지 말라 이렇게 재차 당부하고 있는 만큼 동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식사 자리다 모임이 괜한 코로나19 수치 급증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열풍이 엄청나다는 소식인데요. UCLA에서 한국어 수업이 그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 열풍이 정말 엄청나구나 실감할 때가 요즘 들어서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스타벅스나 아니면 홀푸드 마켓 같은데 가보면 거기에서 유독 그렇게 한국어 배우려는 직원들이 말을 자주 걸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종종 보였지만 그렇다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까지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마켓이나 그런 카페 같은데 가보면 그냥 외국인들이 벨기인, 흑인, 라틴어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다든지 그것도 그냥 기본적인 인사가 아니라요. 그래서 꽤 그냥 일상 대화 수준 그렇게 말을 해오고요. 한 번은 스타벅스에 갔더니 거기서 주문하면 컵에다가 이름을 써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한국어로 써준 경우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미국에서 지내면서 확실히 한국어에 관심 있고 실제로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구나 느끼는데요.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UCLA에서 한국어는 그야말로 핫 랭귀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한국어 수업은 그렇게 해서 UCLA에서 가장 많이 듣는 제2의 외국어가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탑5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자료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외국어 수업은 아무래도 스페니쉬입니다. 2,954명. 압도적 1위고요. 이어 프렌치. 1,176명. 그 다음 3위부터 5위까지가 아시안 언어인데 3위가 일본어. 954명. 4위 중국어. 952명. 그리고 한국어입니다. 901명. 이렇게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에 뒤이어서 한국어이긴 합니다만 그 차이가 모두 900명대로 크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보니까 유럽 국가 언어보다 사실 아시안 언어가 훨씬 더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LA타임스 첫 머리기사 부분에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UCLA 시니어 학생인 유뱅 주황인이라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학이랑 철학을 유독 좋아했다 하고요. 그런 열정이 이제 아인슈타인, 칸트 쪽으로 옮겨갔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독일어로 적힌 그 책을 원서로 그냥 읽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독어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영어를 완벽하게 배워야지. 그런과 동시에 독일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UCLA에 가서 독학으로 독어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럽 국가 언어는 이제 마치 죽은 언어가 되어가는 분위기란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UCLA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학 전체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에 있는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미 대학에서는 외국어 프로그램 651개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라진 게 프렌치, 스페니쉬, 젊은, 그리고 이탈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스페니쉬랑 프렌치를 듣는 학생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불어는 36% 가까이 독일어는 40% 정도 수업 등록률이 줄었습니다. 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아시안 언어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일어와 중국어는 8000%가 증가했고요. 한국어는 무려 5만 3000% 그러니까 530배가 뛴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UCLA에서 일어와 중국어라 한국어보다 좀 더 많이 듣는다고는 하지만 속도로 보면 한국어 인기가 더 크게 날로 급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스페니쉬는 33% 증가에 그쳤습니다. 네. 제가 어제 넷플릭스에서 승리호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국 영화거든요. 네. 네. 뭐 대화의 5분의 4가 다 한국어인데 물론 밑에 영어로 자막이 깔리긴 합니다마는 네. 그렇게 그게 그렇게 지금 청취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케이팝, 케이언어 모든 게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케이팝, 영화, 드라마 모두 이런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라디오 코리아도 좀 많이 들어줬 수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우주와 관련된 뉴스가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두고 세계 최고 부호 2명이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계 최고 부호 2명.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이기도 합니다만 스페이스X CEO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아마존이 최근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 관련한 계획 변경 요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이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네. 2020년 중반까지 저개도 소형 위성 12,000개를 쏘아올려서 지구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거고요.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4월 FCC에 위성 약 2만 800개 정도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마존에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 측은 지난주 FCC에 특정 사업가가 자사 시스템 설계를 수정하는 건 지지한다 라면서도 스페이스X가 요청한 변경 사안은 단순 수정으로 여기기엔 지나치게 중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FCC의 스타일링크를 새롭게 설계된 체제로 취급해서 현재보다 폭넓은 규제 적용 절차를 거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서는 건 지금 아마존도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역시 스타일링크와 비슷한 자체 인터넷 위성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름은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X 위성의 고도를 변경을 허용할 경우 자사 위성 등 다른 위성 활동을 방해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아마존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당시 FCC 위원장 만나서 중대한 간섭 우려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끝날 때까지 스페이스X 위성의 최소 고도를 제한시켜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기업 간의 갈등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시작해서 대중이 알려주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지난달 26일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잘해야 실제 운영까지 수년이 걸릴 아마존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위해서 현재 스타일링크 발목을 붙잡는 건 대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존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건데요. 현재까지 스페이스X는 그래도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 천 개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존은 그런 구상만 밝혔을 뿐 아직까지 발사 계획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먼저 시작해 놨는데 아직 단 하나도 위성을 발사하지 않은 데가 뭐 이렇게 말이 맞냐 이 얘기는. 그렇죠.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 되면 굉장히 편해지긴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로서는. 전체계에서. 그럼요. 똑같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니까.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